네, 저번 주에는 유럽과 북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가격이 올랐죠. 거의 가격이 올랐는데 기준은 2019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까지 약 1년 동안의 기준으로 다 비교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10% 이상이 올랐고 영국도 2, 3% 이상 올랐고 안 오른 데가 더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유럽에서 경제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때 조사를 한 나라 중에 한 두 나라 정도만 제외하고 물론 조사가 안 된 나라도 있었어요. 대부분 올랐고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넘어와서도 캐나다나 북미도 5% 이상 때가 올랐죠.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일단 우측에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이제는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겁니다. 물론 오늘 이제 사실 아프리카 쪽도 남아있고 중동 쪽도 남아있는데 내용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태평양 쪽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좌측의 내용입니다. 지금 조사한 나라, 지금 아주 진한색 회색은 조사 안 한 나라, 조사 못 한 나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색깔이 있는 나라인데 색깔이 있는 한 16개 조사한 나라 중에서 12개 정도 나라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언제 대비? 우리 항상 이제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 가을 대비, 가을 대비 작년 가을까지 약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나라가 좀 올랐나 볼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2, 13%가량 되고요. 베트남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관광객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있어서 아마 좀 경기에 특히 코로나 시대에 경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냐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 유동화이라는 것은 추측 예상이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예상으로 했다면 다 부자가 될게요. 어쨌거나 베트남은 10%가 넘고 이게 거의 지금 조사한 아시아태평양 나라 조사한 나라 중에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 되겠네요. 태국이 2019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까지 대략 한 5%, 플러스 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대만도 그러네요. 대만도 한 6% 정도, 플러스 6%가 됐고요. 1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 후반이네요. 한 4.7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거의 4%에 육박하고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나나 인도네시아 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가격이 올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한다 하면 참 힘들 거예요. 지금 당장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 공통점이 뭐가 있지? 어떤 규칙이 있지? 그런 걸 찾아내면 우리가 좀 뭔가 돈을 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시겠지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은 크게 아시아태평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유되는 나라냐 안 되는 나라냐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다르게 접근을 저는 했죠. 대부분의 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부동산 1인 소유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땅 한 평이 정말 우리나라처럼 내 거인 경우가 없어요. 거의 지상권에 관련돼 있죠. 지상권. 그래서 그 지상권을 사고 파는 이러한 개념은 있어도 정말 그 토지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죠. 그다음에 옆에 일본 정도. 나머지 나라는 중국도 다 지상권에 대한 거지 토지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통점으로 찾아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성을 안 부여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가격이 낮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이 중국 남방 올랐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유동화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러스 2%의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덜 올랐다는 거죠.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공통점은 없어요. 결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아태평양까지 유사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튀고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부동산만 그러겠습니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유동화가 더 편한 주식시장도 더 예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아시아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끝마무리 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우니까. 그러면 종합을 해야죠. 종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재작년 가을부터 올해 작년 가을까지 1년 동안 조사한 나라가 대략 55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 세계 평균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사 표본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55개 중에서 34곳이 상승했으니까 과반 이상이 훨씬 넘는 곳이 상승을 하였고요. 이거를 대륙별로 쪼개다 보면 유럽 쪽에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숫자의 나라가 가격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어디가 안 올랐냐. 오늘 자료 제가 준비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남민 쪽이나 중동 쪽이 가격이 좀 낮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됐고요. 이 외에는 대부분 가격이 플러스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이 표가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가을 1년 동안 심지어는 작년 가을에서 작년 여름 대비 굉장히 짧게 조사한 국도 있고요. 다른 나라는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사우스코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까지 약 1년 동안에 한 55개국 조사국 중에서 대략 한 18위 정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18위든 20위든 15위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 아니지만 표본 정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참 재밌어요. 제가 이것도 일일이 제가 다 숫자를 세고 엑셀표 만들어서 세본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1년 동안은 18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작년 가을 작년 여름 대비 작년 가을 그러니까 거의 한 한 분기 정도의 가격의 상승률이에요. 보시면 1.57% 상승이 됐어요. 한 분기 사이에 작년 여름부터 작년 가을 사이에 1.57%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상승했고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 17위 정도.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게 가격이 한 분기 동안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추세가 지금 올해 2021년 넘어와서도 조사 자료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지만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 기준으로 보면 당분간에 이렇게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아무래도 가격을 쉽게 못 올릴 겁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화로 돼서. 하지만 시장의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조절을 못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실제 아마 은행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의외로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실 테고 특히 여기서 부동산으로 또 넘어오면 각종 규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을 주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어떤 투자나 아니면 입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금 스케줄을 정말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이나 어떤 거주 요건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특히 안 그러신 분들, 가급적 서울에 거주나 가능하신 분들, 서울에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이곳을 방금 얘기해드린 서울 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적고요. 더더구나 대출을 활용 안 하고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라는 거는 안전하니까 저는 이러한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또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